마태복음 5장 23절 예물을 재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. 당신이 재단에 나아갔을 때 거기서 만일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원망할 것이 있다는 것이 생각난다면 병적으로 예민하여 뭔가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생각나거든. 즉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당신의 의식 속에 생각이 난다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. 성령께서 아주 사소한 일까지 교훈하실 때 성령의 예리한 감수성을 거스르지 마십시오.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우리 주님의 지시는 간단합니다.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온 길로 다시 되돌아가서 재단에서 당신에게 지시하셨던 확신에 따라 그렇게 행하라고 하십니다. 당신에게 원망할 것이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화해를 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.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.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라고 하십니다. 당신의 권리에 대해서 물어서는 안 됩니다. 성도의 표시는 그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.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. 화목을 향한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. 먼저 자기 희생을 하려는 영웅적인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예민함에 의해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생기고 그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. 그 후 당신이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을 할 데 없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대하게 됩니다. 그 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참으로 기쁘고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.